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볼 때 섹스와 연애에서는 여자가 갑이지만 결혼에서는 남자가 갑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매춘과 간간을 제외한다면 섹스의 경우에는 여자가 갑이라는 점이 뻔히 보입니다. 대체로 여자에 비해 남자가 섹스를 하려고 훨씬 더 안달이 나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 비해 섹스에 훨씬 더 신중하기 때문에 결정권은 여자에게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여자의 최소 필수 부모 투자가 남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즉 여자가 임신과 수유의 부담을 독박 쓰기 때문에 남자는 섹스를 하려고 덤비고 여자는 섹스 상대를 까다롭게 선택하도록 진화했다고 봅니다. 현대사회에서 결혼의 결정권은 주로 어느 쪽에 있을까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오랜 기간 진화한 사냥채집 사회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진화한 심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바탕 위에서 현대사회의 문화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선천적 인간 심리에 대한 과학적 이해 없이 현대사회의 문화적 요인들만 살펴본다면 모래성을 쌓게 되기 쉽습니다. 원시사회에서 결혼 후의 결정권은 주로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저는 여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결혼을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만한 진화론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사회에서 남자는 동시에 아내를 여러 명 맞이할 수 있지만 여자에게 남편은 최대의 한 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월한 남자는 여자에 비해 결혼 상대를 덜 신중하게 골라도 됩니다. 게다가 이혼을 하면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큰 번식 손해를 봅니다. 임신 중이거나 어린아이가 있을 때 이혼하면 그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여자, 여자의 친족, 여자의 미래 남편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이혼한 남자가 땡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혼을 해서 애 딸린 여자가 되면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폭락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할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남자의 유전적 자식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남자가 애 딸린 여자를 덜 선호할 겁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결혼을 더 신중하게 결정한다면,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을 강요하기 쉽지 않다면, 적어도 결정권 면에서는 여자가 갑이 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평범한 여자라도 평범한 남자의 유일한 아내가 되는 전략과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전략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이 남자보다 대체로 더 많기 때문에 여자가 결혼 결정권 면에서 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일부 다처제는 모태솔로 제조기입니다. 열등한 여자라도 웬만하면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열등한 남자는 아예 섹스도 결혼도 못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런 차이도 결혼 시장에서 여자가 갑이 되도록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우월한 남자는 여자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결혼 시장에서 대다수 여자들보다 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나 그럴 것 같습니다. 우월한 남자가 평범한 남자보다 남편감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기존 아내들의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어떤 우월 남의 아내들의 수가 충분히 적다면, 그 남자와 결혼하려는 여자들이 많을 겁니다. 따라서 우월한 유부남의 아내들의 수는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그 남자가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평범남에 비해 남편감으로 더 매력적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또 우월한 남자가 우월한 남자가 우월하기를 믿습니다. 예제시장에 비해 남편감은 궁금한 사례에 더 매력적이라고 보기avoir llegar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